헬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2023년 11월 고 2 아 전국연합 학력평가 독일어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1번 우리 발음 문제가 나왔는데요 알레스 구 대춤 게 뭐 아츠다 강세가 여기 오잖아요 이제 자음을 한번 세워 봐야 되요 여러분들 뒤에 있는 거까지 세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얘는 합성어란 말이야 게 뭐 아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일반적인 문법을 아시는 분들은 강세가 나오고 자음이 두 개 이상이면 우리가 단음이라고 했는데 이걸 역설적으로 이제 출제위원들이 내는 거겠죠 1번부터가 좀 까다로운데 자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 자 이게 다 자음이 두 개씩이란 말이야 자 민쌤의 그 우리가 그 시험 난이도를 갖다가 우리들이 좀 예측하기 위해서 제가 쪽집게 강의 같은데 딱 보면은 예외적인 발음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에스터라이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 자음이 두 개 나오더라도 오스트리아에 있는 의사선생님 아츠께서 어떤 소녀 매체를 하면서 이런 스토리텔링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거 돼 게보트탁은 지금 얘가 자음이 두 개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발음으로 게보트 하면서 장음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몬트는 잘못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입인데요 원래 몬트 있잖아요 달 얘가 자음이 두 개임에도 긴 발음이라는 거예요 아주 예외적으로 때와 몬트 하고 몬트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뭐 이렇게 복잡해요 아니 예외적인 거면 외우면 된단 말이야 자 플루스 같은 경우도 에스에스냐 에스에스냐 에스에스는 단음이란 말이야 플루스 그래서 아 강의구나 단음 그 다음에 워스는 아무리 비싸게 생겨도 얘를 찍으시면 안 돼요 발음이 우어 우어 그 발음이 아니라 얘는 원래부터가 짧은 발음이야 워스 디 워스는 소시지잖아요 그 다음에 쥬흥인데 얘 원래 책이라고 하는 부흐 쥬흥은 찾고 다니다 얘네들이 쥐하 라는 자음이 두 개임에도 긴 발음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3번 찍었을까 저는 알죠 워스 그 다음에 뭐 우어 우어 음 그렇지 않아요 얘는 예외적으로 장음 얘도 장음이다 라는 거 워스는 똑같이 단음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젠 강세 위치에요 강세 위치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강세 위치는요 강세는 모음에 온단 말이야 누구 자음에 온다라고 그래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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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음을 갖다 한번 세어보세요 하나 둘 세 개 다 무제움 하는데 뭐세요 오 무제움 무제움 이렇게 세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출제위원들은 여기서 모음을 갖다 3개씩 넣어놨지 4개는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랬더니 위커메히츠 무제움 박물관은 어떻게 오지라는 게 가다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방금 어떻게 가지 자 그랬더니 명력법 썼네요 디츠와이트 스트라스에 두 번째 길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걸어가는 거네요 가시면은 거기에 박물관이 있다는 거겠죠 자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하나만 골라볼게요 자 봐 쑤펠 마크트 몸 세 개란 말이야 근데 강세가 쑤펌마크트 파카트 일반적인 합성어 파카트 차표죠 그 다음에 더너스닥 우리 목요일 이따가 또 나옵니다 더너스닥이 자 그 다음에 기타 모음이 하나 둘 셋 어 정답 2번 그게 나오는 거야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얘는 고텐아페티트 강세가 맨 뒤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랑 이거랑 비슷하네 그러면 안 돼요 몸이 어디에 오지 두 번째냐 첫 번째냐 세 번째 아페티트 고텐아페티트 아 좋은 식욕을 기원합니다 식사 전에 우리가 이런 것도 생활독에서 나온 적 있잖아요 발음을 잘 하시려면은 항상 민쌤의 발음을 갖다가 정확하게 연구하시면서 배워야 된다 자 3번 보시면 네모 안에 들어가는 이것도 어휘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슈 하면 신발 클라비어 클라비어에서 아 들어가서 피에노 그 다음에 슈 들어갔죠 그 다음에 블루메꽃 그 다음에 플록조이크 하면은 비행기 쌀스가 나오니 한번 딱 보시고요 이런 어휘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되는 각각 카테고리에서 교통수단이다 식물이다 그 다음에 어떤 악기 네 연주할 수 있는 악기 그 다음에 맨 좌측에는 어떤 스포츠 용품 아니면 일반적인 의복과 관련이 있잖아요 무조건 알아야 되는데 소금이다라는 거 정답 2번 주스는 사프트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말할 때도 여러분들 사프트 해가지고 다 네 글자씩 해 놓은 거야 얘는 쌀이라는 숫자 반크 은행 그리고 공기 루프트 루프트 한사 그러면 비행사도 있잖아요 자 이제 됐고 이제 4번 빈칸은 공동으로 자 이제까지는 이제 발음하고 어휘 이게 기본이에요 그 어휘는 명사 형용사 모든 품사 다 될 수 있어요 동사가 요즘 추세로 많이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는 허이트 이스트 디지 이렇게 딱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대여제 남성은 뭐고 여성은 뭐냐요 남성은 호수고요 호수 디지에는 바다란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북해 동해 이랬을 때 우리는 세고요 실질적으로 바다란 매어라는 걸 씁니다 다스매요 자 스텔렌즈 이어 펠렛츠 스파 어 여기서부터 벌써 어려워요 여러분들 자 근데 기본적으로 답을 봐봐요 한 다섯 가지가 우리가 예시가 나왔는데 자 당신은 당신은 이게 닫혀진 이라는 약간 수동적 의미에요 펠렛츠인 이라는 동사에 닫히게 하는 건데 닫혀진 다리니까 부상당한 다리 약간 수동적 의미에요 부상당한 다리를 어떻게 세워두세요 라는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내 새로운 이거 어미 변화 잘하세요 우리가 소유관사니까 부정관사 어미 변화에서 내 새로운 이웃들이 아마 이웃 부부로 보시면 돼요 이웃 부부가 아주 친절하고 뭐뭐하다라는 거야 자 이랬을 때 제가 딱 보시면요 여러분들 여기 바다잖아요 바다가 오늘따라 좀 파고가 높다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걸 찍는 거야 근데 파도가 늙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슈박하니 약하다 약할 수는 있어 근데 여러분들 이 닫혀진 다리를 약하게 세우다 좀 이상해 이상한 거는 여러분들 아니라고 단호하게 치셔야 돼요 자 근데 높은도 되고 이 루이시라는 말이 여러분들 루에 그러면 뭐 고요함 정적 조용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단순하게 루에 그러면 좀 진정하게 그런 뜻이에요 조용하게 그러면 두 개 중에서 파고가 높을 수 있지만 자 저 바다가 잔잔하다 되잖아 그 다음에 슈델린스에 당신의 닫혀진 다리를 좀 조용히 세워두세요 근데 높이 세워두세요 우리 다쳐보신 분들 알아요 피가 거꾸로 세지 않더라고 이렇게 세워두는 거 오 여기에 좀 더 가네 근데 내 새로운 이웃 부부가 어때요 아주 친절하고 좀 조용하신 아주 그냥 뭐 이렇게 그 뭐 이래 그러고 있지 않나요 귀티가 흘러 막 이런 것처럼 말을 못 하겠어 근데 호흐는 고상하다 안 되나요 요즘 이게 억제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러한 어 어 특성이라든지 말할 때도 어 에이스 아인 루이거 맨샤 조용 조용한 사람이다 온순하다 뭐 되는 거잖아요 뭐 요거는 정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높던지 저 산이 높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정답은 3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동사도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좀 어려우면은 시시 배 루이게 나면은 좀 진정하다 온전하게 하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